이렇게 하면 아름답지않아? 이거 냉장고에 메밀국수 여름에 또 메밀을 이 순도가 좋은 메밀로 또 이 국수를 만드는 게 네 메밀 차조 차수수 2차조로 부꾸미를 하면 빈혈에 좋고 수수 메밀 이거는 찬성분이라 도울 때 이걸 해먹으면 놀랍게도 더위를 잊을 수 있다 신흥경씨 열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을 내려주는 거 차수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